약이 아니라 이거는 사기에요 저는 약을 팔지 않아요 이번 판? 어 니코네 니코 우주네 또 연훈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라빠크 동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 자 바로바로 내 첨사 주는 카이사 오르는 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긴 한데 폭파강 카이사를 해봐야겠다 이거는 여러분 뭐다? 돈이나 벌자 나름 이 조합 이쁘지 않아? 이걸로 가자 딱 각이 살아있어 어 이게 오와열이라고 하거든요 아 이걸 사줘 메카 쪽을 탈 거기 때문에 이걸 사줍시다 으아 디지깨 우주다 폭파강 카이사 나이스 믿고 있었다고 아 쏘나 이성 뭐냐? 카이사 나오기 전까지 써야 되나? 나쁘진 않거든요 안 돼 바로 카이사 나오면 바로 갈 거라 개인적으로는 사고 싶지 않아 그냥 이렇게 갑시다 여러분 이것도 이자를 봐야되요 이거 팔게요 아 내가 좀 이자에 대한 엄청난 광박증이 있나봐 좀 그런게 느껴지지 않아요? 오 마이 갓 잡을 수 있을까? 못잡겠지 솔직히? 못잡아 이거 이렇게 갑시다 어? 야 잠깐만 뒤집개가 두개라고요? 짜자잔 어? 소자 폭파강 카이사? 대천사 카이사? 또 또 또 머리 굴러간다 머리 굴러간다 수호자도 다시 모아야되네 노선 변경 여기서부터 연승 갑시다 이제 아 안나와 아 근데 50원은 유지하는게 맞을 것 같긴 한데 까비 럼블이 괜찮겠다 오케이 그 와중에 카이사 단 한 개도 안 나오는 중 잠깐만 어 한 개도 안 나오는 중 싸나는 카직스 한테 넣어둘게요 더이상 지기 싫으니까 오케이 이제 연승 갇혀 갑시다 약이 아니라 이거는 사기예요 저는 약을 팔지 않아요 여기도 제가 사수호자라 이길만 하거든요 카직스가 뒤에서 하나씩 자르고 실드 걸고 에어봉 걸고 이게 시즌3는 지지케이가 잘 나와서 충분히 할 수 있어 연승 이어 나갈게요 이거 오케이 나이스 타임이다 하나만 하나만 카이사 하나만 진짜로 아 이상해 이 게임 안나와 애니가 삼성에 나오려고 그래 좋아요 아 나왔다 너 진짜 왜 이렇게 안나와 진짜 너 아 나온다 나온다 아 나 야 잠깐만 나 창고 미칠 것 같아 어떡해 나 랩업 해야겠는데 이거 카이사가 만화통이 작잖아요 그래가지고 수호자 방어마스 생... 뭔가 잘 나오긴 해 뭔가 재료는 재료는 넘치는데 아 이거 수호자를 하나 버릴까 이 수호자만 할까 짜오만 쓸까 짜오만 메카를 못 넣는게 좀 크다 삼수호자 잠깐 쓰자 이렇게 카이사 스위시를 무한으로 넣을 수 있죠 아직은 약해 이성이 아니라 아 안돼 뭐야 벌써 무슨 룰루가 있냐 어? 이거 하고 이거 넣고 일단 이거 빼고 이거 넣어 일단 이 조합 여기서 애니랑 럼블를 삼성각을 봐요 신짜오랑 대충 느낌은 와 이제부터 안 진다 무한 cc 오케이 좋아요 아 이제 좀 되네 아 이게 안 나와 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뒤집게 집어 그냥 몰라 어떻게 해서든 되겠지 뭐가 나오겠지 뒤집게 집으면 나온다 나온다 아 나 진짜 욕심 그득하다 아 여기까지 아 봐봐 봐봐 그냥 이거는 여러분 카이사가 뒤로 들어가서 그냥 톡톡톡 치면은 알아서 다 죽어요 마이가 걸어오잖아 그럼 수호자 방어 음악으로 하고 cc를 넣으면 지네 왜 지는거지 여러분 케일 하세요 케일 개쎄네요 진짜 까불면 떼쎄 할거야 아 카이사 나와줘 카이사 제발 나와줘 일단 스펙은 괜찮아 메카 파일럿 지금 스펙 2성 2성 3성이라 괜찮은 편이에요 아 이건 또 뭐야 아 얘 cc도 안 걸리잖아 생각해보니까 아 니코우즈 개판 났다 진짜 이번 니코우즈 일단은 lc까지는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 라고 생각한 당신 컷 아 카이사 3마리만 나오면 진짜 니코 3개 뜨고 7렉 갈텐데 안나왔어 안나왔어 아 다 별론데? 다 별론야 어떻게? 다 별론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템을 좀 만듭시다 템을 만들고 생각을 해보자 어떻게 해서든 되겠지 아 이약 몰고 안 뜨려고 하네 아 근데 딱히 넣을게 없다 침묵의 장막은 괜찮은 것 같은데? 와 그 이 구도가 딱 좋다 진짜 이 구도로 딱 스턴 걸면은 와 제일 좋아 제일 좋아 이렇게 중앙에 뭉쳐있는 애들 딱 걸렸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운이 너무 안 좋았죠 어쩌라구요 솔라리는 근데 안 좋겠죠 아 미치겠다 침묵의 장막은 잘 깔았어 남은 거는 이제 카이사가 얼마나 잘 해주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왜 얘들 멍 때리고 있냐 좋아요 일단은 쓸큰지를 집을까 아니면 음전자를 집을까 아니면 자벨을 집을까를 꼬오네 일단은 땡으로 만들었어 폭파강을 만들긴 해야 되는데 대천사 넣고 그게 최선인데 아 어떤 그림이 좋을지가 상상이 안 가네 야 근데 실드량 엄청 쩐다 와 이게 메카가 체력이 4700이다 보니까 수호자 실드가 미쳤는데요?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여기서 만약 8렉 간다면은 내가 뭘 넣지? 뭐 대천사 룰루 같은 거 넣어야 되나? 와 황금바라 미쳤다 여기 응 CC 응 카이사 CC 아무것도 못하자 삼성도 응 아니야 나와 삼성은 나오는데 이거는 럼블이랑 진짜 오는 조금 더 찾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좀만 더 찾아보자 좀만 더 찾아보자 어차피 5연승이고 오케이 신자도 욕심 부려봐 오케이 여기서 그만하고 가자 차라리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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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 왜 안 넣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폭파강은 라칸이 맞아 라칸이 광역이라 라칸이 맞고 야 이 분 룰루가 두 갠데 두 갠데 잠깐만 폭파강 말고 루덴을 넣을 순 없잖아요 야 룰루가 심드 점프해 이 룰루 이상하거든 오 다행이다 우와 지는 줄 알았어 야 지나? 아니지? 우와 여기 진짜 세다 야야 여기 잘못하면 진다 룰루가 삼성각이야 미쳤나봐 룰루 삼성각 뭔데 아 마나야 진짜 뻑친다 아 응 카이삭 광역 CC 아무 고토 못 하죠 아무 고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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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고토 못 하죠 P3 근데 욕심인가? 모르겠다 일단 이겼어 레벨업하면 사자 밉자 뭔가 서로 진영이 뒤바뀔 것 같은데 내 느낌이 잠깐만 이거 어떻게 배치해야 되지? 다 날라가거든 그냥? 서로 날라가 뒤로 배치하는 게 의미가 있나? 이게 서로 날라가거든요 서로 날라가서 딱히 배치가 그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P3 P3 P3님 아 안될 것 같아 P3 K3 K3 P3 P3 룰루 통제해 바로 룰루 잘라요 바로 룰루 잘라요 바로 룰루 잘라요 어 잠깐만 내 신 짜고 오 야 잠깐만 이번 전투구도 왜 이래 잠깐만 이번 전투구도 왜 이래 아무 일도 없었네 이번 전투 왜 이래 아무 일도 없잖아 하하하하 뒤집게가 몇 개야? 폭파강 하나 수호자 하나 잠입자 하나 폭파강 하나 수호자 하나를 넣으면 이런 조합을 만들 수 있다고요 어렵지 않아 이제 다 써야겠다 이제 다 써야겠다 아 자연 방으로 나오는데 아 자연 방으로 다 나와버리는데 아 자연 방으로 다 나와버리는데 얘들아 나오지마 내 니꼬 두 개 내 니꼬 두 개 어떡해 내 니꼬 두 개 야 애데루 내 니꼬 두 개 내 니꼬 두 개 내 니꼬 두 개 인성 어? 어? 엇? 어? 어 인피도 안 좋은것 같은 어? 아 도 그럴 일에 나도 쓰르르르 하는데 너는 왜 또 날 만나 찌지